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알서포트고요. 종목 보도는 13137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9일 오후 3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알서포트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만원대 부분 이 구간에서 마감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들어가서 일단은 이 정도 지지를 잘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원에서 9930원 이 정도 사이 여기만 지지를 해줘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조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단 오늘은 코로나보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라든가 원격 지원, 원격 제어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화상회의 이쪽에 조금 관련 지어가지고 대북줄 한번 볼까요. 추석 때 이산가족 화상상봉 화상상봉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준비됐다. 그래서 화상 면담 형식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화상회의 관련 주 뭐 알서포트라든가 ECS라든가 이런 쪽 한번 또 대북주로 움직일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산가족 화상상봉 이쪽으로도 이슈가 있고 이제 대북주 또 다른 이슈로는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 통신연락선 요거 이번에 복원을 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이랑 뭐 방역 대변회담 뭐 이런 협의를 진행할 거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 맞게 화상회의 시스템 대면으로 회담하더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외에 정상회담이 있을 때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화상회의 관련해가지고 뭐 알소포트라든가 ECS가 대북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대북주로 써도 움직일 수가 있는 가능성 그냥 약간 테마로 테마성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가지 뭐 테마주를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알소포트 지금 뭐 장 마감이 뭐 한 1분? 1분 남아가지고 아직 동시효과 안 끝났는데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많이 들어왔다가 마감이 들어왔다가 이틀 동안 오늘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JP모건이 11만주나 좀 매도로가 나간 부분이 있겠고 뭐 외국 창구에서 뭐 JP모건만 다 해먹었네요. 프로그램 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외국인 좀 많이 팔았을 가능성 기간도 좀 많이 팔았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 코로나 관련 쪽으로 해서는 이제 다음 주까지 확진자 추이 조금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되느냐 이제 4단계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의 또 강화된 조치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모멘텀은 조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냥 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냥 대북 이슈 대북 이슈를 추가를 시키는데 여기다가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상가족 상봉 이걸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테마주다 보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가 어느거나 엮어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9910원으로 마감이 됐네요. 거의 뭐 이 구간에서 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거의 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긴 했네요. 상승폭 많이 반납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선 오늘 부딪히고 빠진 부분이 있겠고 3일선이나 5일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빨리 회복이 나와줘야 돼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이 구간에서 이제 그냥 딱 정확히 이 구간에서 마감이 되어가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일 수도 있었는데 뭐 여기서 그렇게 크게 상승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냥 도지 정도 내일 좀 반등이 좀 나아져서 도지 정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크게 상승이 나온 뒤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몸통 또한 굉장히 작게 거의 뭐 도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게 된다면 거의 뭐 나올 물량들이 어느 정도 다 나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좀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아져야 돼요. 내일은 반등이 좀 나아져서 몸통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러니까 더 빠지게 되면은 살짝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내일 주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월봉상 월봉상 이제 내일 마감이 되죠. 월봉도 내일 마감이 되는 부분인데 월봉도 최소 요 9,830원 이상으로 올라와줘야 돼요. 올라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다음주 그런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뭐 내일 기대가면 조금 반영되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지 요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북 이슈가 워낙에 좀 움직이고 있고 지금 대북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서포트도 약간 대북주 쪽으로 한번 제가 옮겨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 테마도 엮고 대북주 테마도 엮게 된다면은 정상회담 만약에 잡힌다 라고 했을 때 또 굉장히 또 수혜주로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서포트 오늘 한번 대북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있죠.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 2021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아침부터 장전 브리핑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제 장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한 코스메틱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가격과 종목명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당일날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또 출시를 했는데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P 투자용부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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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